이 로테이션 동작 릴리즈 동작이 안 돼서 조금 슬라이스가 나시거나 타핑성 볼이 많이 나시는 분들 연습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꾸니까 굿라잎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은희성 프로입니다. 로테이션 릴리즈가 안 되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하시는 동작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기를 크게만 가려고 이렇게 밀게 되는 동작. 이렇게 밀게 되는 동작이 나오니까요. 볼을 칠 때 볼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오거나 심하면 이렇게 약간 타핑성 볼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인데요. 발을 모은 상태에서 공을 한번 빵 쳐보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처럼 로테이션이 잘 들어가면 균형을 잘 잡으면서 볼 맞는 느낌도 굉장히 좋을 텐데 아까처럼 밀게 되는 분들은요. 이렇게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쓰러지지 않는 그 모습을 하려고 버티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탕탕 던져주는 느낌. 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7, 8, 9번 라이언도 점점 거리 차이를 보게 될 거고요. 탄도가 굉장히 전보다 좀 낮아졌다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이렇게 해주신 가사죠. 본인의itaniden 진고는 thankful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지금 말고